네 안녕하세요 대구 충만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성지 목사입니다 이렇게 다민족교회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WRC를 마치고 다민족교회 자체의 세계 랩렌트 대회가 이렇게 또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번 여름에 2, 3, 7 치유 서밋 우리 지도자의 언약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는 과연 랩렌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서 이 시대의 영적 대통령들로서 보금 대통령들로서 서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보람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ppt 한번 보시면 2, 3, 7 치유 서밋 지도자의 세계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 시대는 영적 풍랑을 만난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만났고 앞으로는 더 거세지겠죠 이런 영적 풍랑 시대를 대비하는 랩렌트 서밋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2, 3, 7 나라, 5 촌종족 각계각층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다민족 우리 교회의 랩렌트들이 차세대의 주역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넘어가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난 그 상황 인간의 방법도 소용이 없고 또 앞서 전도자의 말도 무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개도교라고 하고요 정말 복음을 뭐같이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또 인간의 소유를 내세우는 시대 인간의 바벨탑을 내세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증가하기를 반드시 그 시대는 한계에 직면하며 풍랑 만난 시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시대 우리 후대들이 랩렌트를 살아갈 시대는 4차 산업이 또 코로나 팬데믹의 많은 후육증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의 배경 하에 3단체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 랩렌트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오늘 바울이 그 위기 상황에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사를 통하여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현장에서 정확한 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현장들 흐름을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보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말 이 오직의 보금이 세상의 모든 바라보는 관점도 오직 보금의 관점으로써 정말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 랩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겨진다면 분명 이 시대의 영적 서밋들로 차세대 지도자들로 쓰임에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류광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근 30여 년 동안 들었던 말씀 속에 형성되었던 전도자의 관점을 우리 랩렌트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92년도 초등학생 때부터 랩렌트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을 따로 배운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말씀, 메시지, 훈련 속에서 전도자의 관점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눈으로 현장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사건과 문제와 갈등도 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문제와 축복을 보는 눈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의 관점이 어떠한가 이번 세계 랩렌트 대회를 통하여서도 사실 전도자의 가슴에 있는 전도자의 마음에 담겨 있는 전도자의 그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늘 시대마다 재앙이 반복되었다고 복음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회복을 위해 전도선교 언약을 붙잡고 치속시키기 위해서 노예포로 속국 많은 재앙이 있었다 이번에 1강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노예포로 속국 고와 외로움 가운데 처했느냐 딴 거 붙잡지 말라고 정말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비밀은 하늘 보좌의 배경 말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딴 거 붙잡지 말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코너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렌트들은 꼭 코너에 우리가 처해서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을 당에서도 깨달아야겠지만 우리 랩렌트들은 미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증거를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는 98년, 99년 청소한 전도신학원 1기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당시 류광수 목사님께서 전도학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구 동광교회 현재 마가다락방 교회인데요 그때 전도학 메시지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들으면서 마음에 담긴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20여 년이 지난 뒤에 정리를 해보니까 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전도자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수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회복한다 전도 선교원 등을 일으키신다 세계보고말을 이루신다 그런데 많은 응답과 축복과 자리와 명예와 재산과 건물과 위치와 많은 것들이 생겨나면 또 본질을 놓친다 이게 성경과 교회사, 세계사에 반복됐던 흐름이었다 나는 지금을 걱정하지 않는다 다락방은 앞으로 성장할 것이고 많은 응답을 줄 거다 우리 랩렌트들은 앞으로 시대 살릴 증인이 될 거다 그런데 나는 그때가 걱정이다 과연 큰 성공자가 되고 정말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증인이 되고 많은 응답과 자리와 명예와 성공이 왔을 때 과연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응답과 축복을 활용해서 진짜 올인할 수 있겠냐 나는 그때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때 즉 그 전도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한 건 아닌데 매주 하셨던 말씀 속에서 느껴지고 저에게 편집되고 각인되어서 훗날 20년이 지난 뒤에 그때를 떠올려보니 아 이게 각인되었구나 전도자의 이런 시선과 이런 관점이 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전달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또 종교화되고 세속화됩니다 그러면 3단체를 비롯한 우상, 종교, 흑암 문화가 창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늘 시대의 재앙과 전쟁과 멸망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는 성경이 증가하고 있고 교회사와 세계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전도자는 이걸 아는 것 같아요 류 목사님은 성경과 교회사와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에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복음운동을 각 시대마다 나타나시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구나 우리가 그 대혈 속에 부른받은 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전도자의 역사의식이 알게 모르게 저에게도 편집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1세대 목사님으로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때문에 결국은 신학교 동기들과 소속 노회에서 탈퇴하고 짤리고 또 외면받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1세대 우리 목사님들 증인들이 오직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 이 성경적인 운동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실제 액션을 취하셨어요 그 결과 소중하게 우리 랩렌트들이 또 저 역시도 랩렌트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2, 3, 7나라 5천정족 보고 말하는 시대죠 저는 이 다민족교의 영어 이름이 All Nations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번 랩렌트 대회 때 이 단어를 언급하셨죠 All Nations라는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 류채용 목사님도 제가 늘 유쾌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원함을 늘 전달하시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오늘 와서 All Nation이라는 영어로 된 이름을 딱 보니까 야 이 다민족교회는 벌써 앞서가는 교회다 미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교회구나 그리고 앞으로 2, 3, 7, 5천정족 보고마에 중요한 주욕으로 쓰임받게 될 교회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성장할 우리 랩렌트들은 분명 각계각층의 영적인 서밋들로 기능문화 서밋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런 저는 기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이 계속되는 중에 창조, 다락, 구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복음의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이 있죠 바로 3단체라는 시대적 상황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라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보고마와냐고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교운동은 지속되고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되고 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랩렌트들은 특별히 이 시대를 볼 때 현장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늘 현실을 정확하게 봐라, 사실을 확인해라 대부분 사람들의 사실을 확인해보면 전부 다 편견된, 한쪽 편에서 심지어 진실을 가리고, 자기 동기를 가리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좌파우파,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인해보면 전부 다 자기의 뭔가 숨겨진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렌트들은 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봐라 그러나 진실, 동기를 확인해라 정말 숨어있는 배경이 뭐냐 이 진실한 부분을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정체성과 전도자로서의 여정을 치솟아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랩렌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만 뜰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영역과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사회계입니다 영적 사실만큼은 세상의 하버드대다 그 어떤 서밋들도 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다민족교를 포함한 이 시대에 부른받은 랩렌트들과 전도자들에게 정말 유일한 게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이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 문제가 무엇인지, 해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시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전도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시대적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하나님은 세계 보고 말할 자기의 열심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액션을 취하라 이게 전도자가 늘 균형 있게 갖고 계신 관점이더라고요 저 역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적용해 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랩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전도자의 관점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속에 접하시는 뉴스 속에 개인의 가정사와 일상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요 진실을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우리 랩렌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세계대학 수련회 때 일강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한 답을 얻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 서밋의 세계관을 열어야 된다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메시지 속에서 류 목사님이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어떤 기존 교회에서나 우리 기존의 기독교의 많은 서석들에는 세계관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굳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도자가 상세기 3장 6장 11장에 비롯한 열두 가지 문제를 갖고 세상을 인식하고 개인을 바라보는 것 삼단체를 비롯한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는 이 현장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관점이었던 거죠 굳이 세계관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현장 보는 눈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답이 왕 제사상 선지자로 신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그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그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통찰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의 세계관이었죠 그런데 약간 응용력이 필요해진 시점이 왔어요 한 5, 6년 전부터 동성애다, 페미니즘 운동이다 여러 가지 또 반일, 노 재팬 그러면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이슈가 있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뉴스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학교에서 접하는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랩랜턴 특히 문화 콘텐츠가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금의 프레임, 보금의 관점과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동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1대1로 볼 때도 정확한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흐름을 볼 때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그 관점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아, 열두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사실은 응용할 수 있는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우리 랩랜턴에게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런 응용력 차원에서 이제 랩랜턴 세계관이라는 주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관점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것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의식주 차원에 머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진실과 영적 사실의 레벨에 들어가면 뇌피림이라는 사실은 완전 영은 죽어버리는 그런 뇌피림의 상황을 볼 수 있죠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성삼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지금도 세계보고만 일어나가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다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겠죠 이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상 나라인데요 이거는 불신자도 신자도 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자기의 직업과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다가 현장을 모르게 되었다 세상 사람에 의해 뒤떨어지게 된다 이게 언제적 말씀이냐면요 1990 몇 년도인가 여기선 잘 안 보이네요 우리 1998년 7월 12일 유목사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랩렌트 대회라는 용어를 바로 쓰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랩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 단어를 써서 1.5세, 2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 때 갖고 계신 생각이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1세기, 2세기 뒤졌다 3단체에 비해서, 세상에 비해서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최근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의 인식을 보시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현실성과 사실성과 객관성과 과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90년대만 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조금 불러불러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어떤 불건전 신비주의적인 또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믿음, 믿음 하는데 사실은 많은 객관성이 좀 결여된 신앙인의 양태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위 엘리트들은 사실을 너무 중요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을 또 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인일수록 불신앙의 소리를 한다 이것을 알고 우리 대학과 청년들을 우리 랩렌트들을 키워야 한다라고 전도자가 랩렌트 운동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굉장한 영성과 굉장한 객관성을 함께 겸비한 랩렌트 보그만 해서 그 지성이 나올 수 있는 랩렌트 어느 한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랩렌트 이게 바로 전도자가 갖고 계시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전쯤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3단체에게 6가지 도구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뇌피림을 지렛대로 해서 명상을 통해서 인재들을 3단체가 다 빼앗아갔다 그리고 12가지 문제를 여러가지 좋은 메시지 캠페인, 여러가지 세계관, 이념,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후대들의 세계관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의 삶을 장악한다는 거죠 그래야 되니까 트랜스미션,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또 중독이 되고 질병이 일어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유일성 작품, 노바디의 작품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아웃소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실제로 3단체가 만든 시스템과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살아갈 수 없는 이제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사역했던 아주 중요한 캠프 현장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이곳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유명한 여신 숭배 사상이 가득한 지역의 대표적인 신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신전이라는 것은요 바로 복지기관이고 금융기관이고 또 스포츠 경기라든지 각종 문화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종합센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흑암의 알를디시와 같은 개념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에베소 지역의 바울이 말씀을 지속하면서 캠프를 하면서 흑암과 마술의 문화가 꺾여지는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과 고대에만 있었던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대마다 반복되다가 오늘날 3단체가 만든 시스템 속에 똑같이 이런 일들이 흑암의 3기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헐리우드 산업은 그야말로 유대인의 자본에 의해서 현재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 산업을 일으킨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주요 3단체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뉴에이지 메시지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주토피아라는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마크 주커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소위 좀 의식이 있다는 세상의 3단체의 엘리트들은 한결같이 부르지는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세상을 개선해보자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보자 라는 되게 좋은 취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더 이상 절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무 지쳐버렸어요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무신론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세상을 개선시켜 나가는 존재다 메시아라는 것은 어느 날 세상 구원을 위해 호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가 협력하여 미완성 상태인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이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이게 티쿰올람이라는 사상입니다 즉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별적인 메시아가 돼서 협력하여서 불완전한 세상 많은 사건 사고 재앙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정의롭지 못한 문제들에 생겨나는 이 시대를 개선해 나가자 세상을 변화시켜 가보자 이게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변질된 메시아 사상 티쿰올란 사상입니다 프리메이슨에서도 공식적으로 내세운 메시지가 뭐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호주의 프리메이슨의 한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마이 아이 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호주의 프리메이슨과 대학 안과 학생들 학과와 연계하고 맹인협회와 안과 전문 의사들이 연합을 해서 어떤 캠페인을 벌이냐면 시각장애 방지를 위한 눈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영국에는요 그랜드 로얄 아치 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선 사업을 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회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로얄 아치 메이슨의 모든 멤버들은요 이 영국 정신건강협회에다가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알차이머 협회의 연구를 지원해왔고 그리고 프로젝트 라이프 세이버라는 진행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치매 환자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들을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데 비용을 이 프리메이슨에서 낸 거예요 즉 영국이라는 그 사회의 빈곤, 현장 영적인 것만 딱 빼고 육신적인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들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 있는 로컬 그랜드 러치라는 지방에 있는 일종의 치교의 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랜드 러치에서는 가령 이렇습니다 1995년 희망의 집 어린이 호스피스 건립을 하는 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휠체어 운방 기능이 탑재된 특수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을 댑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흐러서 노후가 되었겠죠 이 차량을 곧 교체해주는 비용을 대줍니다 즉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얄 메이슨 힌탁이라는 조직에서는요 어린이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요 재능 있는 학생들의 달란트를 개발해 줍니다 즉 서밋 전략을 쓰는 거죠 또 런던 지역의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메이슨이 사마리턴 펀드에서는 가난한 가정들, 불우한 가정들, 어려운 가정의 수술비를 지원하고요 아이들의 치과비를 지원하고요 장애인 가정 환경 개선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일을 언뜻 보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단체가 바로 프리메이슨 그랜드 채리티인데요 현재 약 2천억 정도 돈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약 420억 원 정도의 규모를 펀드를 조성하고 있어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현장에 빈 곳에 바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시 420억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고 할 때 전도선교회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빈 곳에 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세팅된 캠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후대를 양성하며 의학연구기금을 지원하고요 호스피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영국에는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헬기를 띄워줘요 그런데 그 헬기를 띄우는 비용이 엄청나죠 이 에어 앰뷸런스 지원도 프리메이슨에서 합니다 긴급재난구호금을 주고요 또 각종 종교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보조금도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2375천 종족의 이들이 육신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계속 확대시켜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만의 데이터만 뽑아보더라도요 전 세계의 지진, 사이클론, 홍수, 태풍, 기근 각 많은 현장에 재앙이 왔어요 여기에 바로바로 그 다음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영국의 의료 종사자들 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0년간 진행된 이 연구는 면역체계 유전자 연구에 있어서 매우 참신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연구였던 만큼 위험도 컸다 즉 10년 동안 어떤 것을 연구하는 데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에 대한 그랜드 채리티의 관용과 신뢰가 없었더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다 이 연구 책임자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도지를 돌리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프리메이슨의 이미지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앞서가는 전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가는 성교를 하고 있다는 것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미 이들이 전부 다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프리메이슨 그랜드 채리티라고 반응을 합니다 또 미국에는 슈라이너라는 프리메이슨 사교 모임 조직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 치료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꿈꾼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이 CVDRP가 현재 성공을 해서 미국에서 어린이 병원 중에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인정을 받는 곳이 바로 슈라이너 하스피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션을 보시면 어린이를 위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전문인들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 치료에 대한 새로운 연구 지원을 한다는 3대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치료 전문 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자 이 시설을 한번 보시면 저는 약간 이 조사를 거의 한 8년 전쯤에 제가 하면서 조금 충격과 도전을 받은 것은 이거였어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학교를 못 가죠 그러면 교육에 단절이 생깁니다 갭이 생겨나죠 병원에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교육에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빈 곳을 채워주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어느 병원에서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을 해도 실현하지 못하는 사실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병원에서 그 빈 곳을 채우는 걸 보면서 참 앞서간다 정말 부모된 심정에서 아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 아이가 또 친구들이 앞서가는데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뭔가 허전하고 박탈감과 내가 뒤처진다라는 압박감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것을 최고 퀄리티의 시설에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부모님과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슈라이너라는 병원에 대한 이미지 프리메이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굳이 교회에 오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누구에게 하냐면 하버드대 의대생을 비롯해서 소위 미국의 제일 엘리트들 의대생들을 이곳에서 인턴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턴십을 받으면서 이들이 느끼는 게 엘리트들이 느낀 게 뭘까요 이 슈라이너라는 프리메이션에서 하는 일이 너무 세상을 더 낮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의과생 간호학과생 전문 임상의학자 전문 의사들의 지속교육 그리고 의대와 연계의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의료진들과 회신을 돌면서 그런 교육을 또 시키는 다양한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프리메이션과 3단체 각계 각층에 파고든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플랫폼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유목사는 최근에도 언급을 하는데요 그 이승헌 씨 아시죠? 단월드를 만든 이승헌 씨가 만든 그 글로벌 사이버대학의 BTS 멤버들이 대다수가 졸업을 하였습니다 거기서는 단군의 사상과 또 명상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죠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뜬 그 배경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장을 하면서 뭔가 만든 세상의 틀에 부모의 틀에 교육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데 그 틀에 매이지 마 네가 있는 자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소중해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히트 친 거예요 Love Yourself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BTS 보금화가 되고 있냐면 자기를 믿어주고 자신의 힘을 믿어주라고 말합니다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유산을 경험했는데 그때 저에게 위로를 준 건 BTS의 음악이어서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BTS는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삶을 치솟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뭐예요? 전도자의 삶 BTS 전도자의 삶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었는데요 BTS 음악이 저를 치유했어요 치유사역 곳 서밋의 증인들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솔직히 제가 오늘의 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직 보금의 이유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랩렌트의 이유 때문에 생을 걸 분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BTS 노래의 가사가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가사가 전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메시지는 언어를 뛰어넘어요 뭐요? 2, 3, 7, 5천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BTS도요 왜 세상에 먹히냐면 메시지가 세상에 먹히는 메시지예요 필요한 메시지예요 전부 다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떤 틀에 끼워 맞추는 것에 대해서 탈출하고 싶은 그 욕망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브 유어셀프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서밋, 2, 3, 7을 파고든 거예요 그런 이유로 BTS 팬들은 이 기다림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금 때문에 전도 성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지금 세상 나라의 흐름은 그야말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존에 보면 전세계의 10대 기업들이었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기업이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 자리를 내줬죠? 전부 다 플랫폼 기업, 콘텐츠 기업, 인터넷 기업에다가 다 내어줬어요 소위 3차 산업, 4차 산업에 다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전세계 어디든 다 파고들고 있습니다 흑암의 문화든 보금의 문화든 전도자의 메시지든 3단체의 메시지든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웹툰 시장도 갈수록 커집니다 또 우리나라 웹툰이 전세계로 또 중국으로 뻗어가고 미국으로도 뻗어가고 있습니다 게임 엄청나게 잘 만듭니다 전세계 많은 후대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게임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로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넷플릭스,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심지어 작년인데요 작년에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올해만 4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대요 여러분 45조가 정말 장난 아닌 금액이에요 헐리우드 전체 산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고 해요 탄에 만들어낸 영화 수 그 정도로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우리 후대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러나 중독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는 어느 정도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인간의 수면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수면 시간을 전략적으로 빼앗는 것이 이 넷플릭스가 공략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3단체는요 좋은 콘텐츠는 안 좋은 콘텐츠는 어쨌든 우리의 시간과 경제를 빼앗아가는 사실이에요 24시간이라는 제한적인 자원을 우리가 어디에 투입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뇌에 각인되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 더 심하지만 어쨌든 가상세계에 우리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기존에 있는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가상의 아바타 이 인터넷에 소위 이제 부캐라 그러죠 나라는 존재를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가질 수 있어요 경제활동도 할 수 있어요 문화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을 2중으로 3중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나는 일인 거예요 굉장히 인터넷에서 나를 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 시장은 지금 전 세계에 앞서 있는 서밋들이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2025년이 되면 6배, 2,600억 정도의 그런 6배로 성장할 거다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이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메타버스가 있어요 이 공간에 2억 명이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2억 명 중에 90%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10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10대들이죠 지금의 10대들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화 콘텐츠를 2차, 3차 다시 가공해서 여기서 많은 콘서트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도 판매하고요 굿즈도 판매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마케팅이 따라붙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블랙핑크라는 가수가 작년 9월에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했는데 몇 명이 접속했냐면 4,600억, 누적 숫자가 4,600만 명이에요 우리는 1,000만, 1,000만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요 누적 조회수가 들어온 사람이 4,600만이에요 그리고 제페토 캐릭터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댄스 퍼포먼스 뮤비가 한 달 만에 유튜브 7,200만을 찍었습니다 올림픽 스테디움에서는요 아무리 공연을 해도 10만 명 이상 못 모여요 그런데 이 가상세계에서 공연을 해버리니까요 전 세계에서 몇 천만 명이 동시 접속하니까 수익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서밋들은 현장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2, 3, 7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네이버 제페토만 하더라도 90%가 해외에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 10대들이 2, 3, 7의 현장이라는 거죠 여기에 상담센터가 설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뭔가 후대들에게 인생에 답을 주고 진로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캠프가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도 비유듯이죠 세상은 지금 고속열차를 타고 싱 달려가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 교회는 뭐하고 있냐? 겨우 자전거를 타고 있다 아니면 걸어가고 있거나 심지어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전도자의 심정이 저희들에게 공감이 돼야 됩니다 정말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 언약적 한이 보금이 뒤질 수 없는데 그런데 현실은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번 랩렌드 대회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는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전 그 이면에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구축이 될까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깊은 것을 못 보면 보금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전도운동할 수 없다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깊은 문제를 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울문은 3단체에 의해서 지금도 명백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세기가 사로잡혀가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보금을 처삼촌 무덤 벌초하는 것처럼 대충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기로 듣고 또 흘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WRC 메시지 한기로 듣고 또 노트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긴 언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랩렌틸 권명은 앞에 있었던 과거의 깊은 부분을 보았고 보금의 깊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대통령 보금의 대통령, 치도자가 될 수 있다 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2단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사단 얘기,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98년도 공청회 이게 청소년 전호신학원 개강 바로 전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정통교회는 천사 얘기를 안 합니다 정통교회는 귀신 얘기를 잘 안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 신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루터와 칼빈은요 그들의 저서 속에 천사 활동들 사단의 활동 적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공했던 논문을 썼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정말 천사 얘기, 흑사단의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정통이에요 다 칼빈주의예요 그런데요 기존 교회가 보금을 놓치고 영적인 세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리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못 봤다는 얘기죠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 사역을 해보니까 무속인 사역을 해보니까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심어줘야겠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고 바울이 했던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지 않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내 무속인 4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삼단체 얘기를 하시죠 똑같이 영적으로 활동을 하고 귀신 들려 접신운동을 하고 있는 오늘날 삼단체 얘기를 그렇게 이런 맥락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프리메이션이 왜 지속될까요? 왜 그들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전도자가 어떤 글을 읽었다 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니 그들은 영적 활동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접신운동을 하고 있어요 신비주의 인문의식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프리메이션 백과사선을 찾아보니까요 그들은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는 영적 레벨이 있어요 이 영적인 레벨이라는 것은 발걸음을 의미한다 우리로 말하는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의 영적 지식을 향해 올라가는 발걸음이자 신비주의 세계를 향해 떠나가는 빛의 여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션이 모이는 곳을 지부, 러지라고 하죠 그런데 그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고 한 개개인의 내면이 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존에 울퉁불퉁한 모난 돌과 같은 나의 심성 나의 성질 우리로 말하는 영적 문제들 기질들, 성격들 이걸 건축돌로 다듬는다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는 거죠 프리메이션의 각종 의식과 명상을 통해서 활동을 통하여서 최고의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려면 질낮은 천성과 기질을 와르르 무너뜨려야 된다 모난 돌의 상태로 프리메이션에 들어가서 울퉁불퉁한 기질을 매끄럽게 갈고 닫으며 깨달음의 경지로 즉 불교의 수행이나 똑같습니다 프리메이션의 입문의식을 통해서 결국 자기를 찾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원래의 나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나가 아니라 원래 완전했던 나를 찾겠다는 거예요 작년이었는가요? 영화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역시 디즈니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 보면 주인공이 딱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하필 그날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에 돌아오게 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소울의 시나리오 작가는 영혼선제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혼선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들이 따로 모여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 영혼과 사람이 짝을 해서 그 영혼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2단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몰몬교 2단과 또 신흥 종교인 사이언톨로지 미국을 중심으로 홀리우스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이 사이언톨로지가 지지하는 신념입니다 특히 사이언톨로지는 인간 존재가 외계 세계에서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태탄이라는 외계 영혼 이게 이제 사이언톨로지 영어입니다 태탄이라는 외계 영혼이 모든 사람의 육심마다 붙어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태탄은 또 다른 육체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어있다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의 윤회론과 비슷한 사상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이언톨로지의 연련신도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텀 크루즈입니다 3600억이나 이 사이언톨로지에 기부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전생의 왕이었다고 말한 바가 있죠 사이언톨로지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론 하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SF 작가였습니다 그때 종교 창시자가 돼요 1955년부터 이 사람은 서밋 전략을 씁니다 프로젝트 셀러브리티를 통해서 유명 인사들을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5, 60년을 캠프를 했어요 그 결과 사이언톨로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날 헐리우드 배우, 감독, 스태프들, 관련 인사 이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약 45%가 사이언톨로지의 신자라는 거예요 국제사이언톨로지 교회의 회장 히버 젠치 목사는 왜 이런 헐리우드의 유명인들이 사이언톨로지에 가입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셀럽들은 이 유명인들은 창조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이다 인간의 정신이 모든 창조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들은 예술가들은 영적으로 강화시켜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은 그들을 창조적 예술 영역에서 더욱 전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이언톨로지에 끌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에서 아스트랄계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영적 체험을 말합니다 이 대사를 한번 보세요 이봉앤아 아스트랄계의 여행자 동지 국경 없는 신비가 곧 우리거든 즉 2, 3, 7 시공관 초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에 헤매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키 위에 매진하고 있지 치유하고 서밋 만든다는 거예요 신비단 일원들은 이 광활한 대지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지 여기서 이렇게 계시는 중에 몸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몸이 있고요 이 아스트랄계에 들어온 거예요 영적 세계에 영혼이 들어온 겁니다 내 몸은 팔라본에서 무화에 잠겨 있어 내가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서 명상 중인 추술 치료사거든 난 티베트에서 사라스와티 비나를 연주 중이라네 사라스와티는 학문과 음악의 예술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세계관 자체가 전부 다 3단체의 메시지고 다 명상이라든지 신비주의의 흐름이죠 자네 중심의 차크라까지 숨을 보내게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도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막을 상상하는 거야 자네 몸이 있는 곳에 집중하게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이었는가요? 2년 전이었는가요? 겨울왕국 2편이 나왔습니다 1편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 그래서 레디코 모든 것을 풀어 해치는 해방을 던졌죠 메시지를 BTS의 메시지랑 똑같은 거 해방을 심어준 거예요 2에서는 인트리 언론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죠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세계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인트리 언론 누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그래서 마법의 숲의 정령들이 그녀를 깨웁니다 결국은 핵심은 자연의 정령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생겼는데 그 갈등을 메우는 그 갈등을 해소하는 구원자 역할 치료자 역할을 누구 하냐면 바로 주인공 엘사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정령의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 겨울왕국 2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스토리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물, 불, 바람, 땅의 정령을 만나서 다섯 번째 정령으로서 이 엘사가 자기의 완성을 이루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신격화를 이룬 엘사가 마치 그리스와 같이 자기 희생과 다시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저주받은 갈등이 넘쳐나는 땅에 생명과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서 그래서 우리로만 보금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엘사 가문과 아렌델 왕국 사이에 발생했던 이 비극의 원인이 뭐였냐면 정령신앙, 신비주의신앙 이것에 대해서 이 엘사의 할아버지가 금지시켰어요 이건 위험한 것이다 라고 금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아렌델 왕국에 있는 사람들 죽여버리죠 자 이런 문제의식이 결국 무엇과 역사적으로 연결되냐면요 로마 보고마 이후로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던 오컬트 종교들, 신비주의 종교들 그리고 인문의식 종교들 각종 다양한 종교들이 쫓겨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면서 법적으로 차단이 되어져요 그리고 많은 탄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로 이 신비주의 종교들이 많이 가죠 그래서 교회사와 세계사를 보면 기독교가 정통교회의 정통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타 종교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심지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교회의 신의 이름으로 피를 흘린 사건과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비판하려는 의도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리메이션이 교육자들의 어떤 썸인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면에서 신성의 원천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에서 신을 창조할 필요가 없다 모든 프리메이션 교육자들의 사명은 종교관의 조화와 방해하는 것을 투쟁하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옳다고 말하지 만다는 거예요 종교가 자기만 옳다고 말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분열이 생기니까 그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증거지 않냐 그래서 프리메이션 교육자들의 사명은 모든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팀사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각 교수들이 각계각층에서 자신들의 이론과 많은 작품들을 그래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류학자 루이스라는 사람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가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귀신들림을 점점 더 가볍게 취급하고 19세기에 발응했던 세속주의와 또 오늘날 현대과학이 그런 주변적인 귀신들림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회의주의, 불신앙을 확산시킬지라도 귀신들림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귀신들리는 현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소위 19세기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어마어마하게 대형제국이 창궐하는 그 시대입니다 이때 1859년 다윈,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씁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강신술이 역설적으로 급증합니다 영국에서 학문이 발전하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보다 한세기에 앞선 18세기 개몽주의 시대 유럽에는요 특히 영국에서 합리주의, 과학주의, 또 이신농과 같은 이런 이성적인 종교가 유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18세기에 현대 프리메이션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드루이교와 같이 영국이 보그마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고대 종교가 영성이 부응합니다 1960년대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주술적인 의식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은요 1970년대 오컬트 대폭팔로 이어집니다 미국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오늘날 그 오컬트 대폭팔이 뉴에이지 운동으로 계승이 되어졌죠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신비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서구 사회 서밋들을 중심으로 70년, 80년, 90년 무려익더니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과학적이다, 의학적이다 그러면서 퍼져들어가기 시작했죠 명상운동이 그래서 이 오컬트 운동을 젊은이들이 이 70년, 80년대 했던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기성세대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엘리트 히피들 이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고 있는 초기 멤버였던 이 엘리트 히피들 역시 60, 70년대 이 오컬트 주술 문화에 심취했던 사람들이고 마약과 명상운동에 심취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기존의 기독교적인 서구의 사고방식 세계관을 탈피하고 뭘 찾았습니까? 동양의 철학, 불교, 힌두교, 요가, 명상에 심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그 당시 20대를 보내고 있었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30년 동안 명상을 하다가 비교적 일찍 병들어서 죽었죠 그러나 그가 만든 스마트폰은 우리가 이제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SBNR이라는 용어가 대두가 되었어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뭔 말입니까? 특정 종교인은 얽매이지 않으나 영성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서구 사회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기독교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엑스터시, 영적인 체험, 명상 등 일상과 다른 체험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는요 지금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어디에 빠져들고 있냐면 고대의 영성, 고대의 종교, 기독교가 퍼지기 이전의 그 종교의 영성을 찾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최근에 명상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게 됐다고 하죠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에서 마지막에 명상을 해야 살아남는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말을 합니다 저는 좀 도전을 받은 게 이 내용이었어요 24살 때 바로 2000년도입니다 처음으로 10일 동안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명상을 했는데 이때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전 세계 히트 친 그런 호모데우스라든지 사피엔서와 같은 지성인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날 새롭게 나온 진화론의 바탕이 바로 이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역사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2시간 명상을 한대요 그리고 매년 한두 달은 아예 딴 거 안 하고 명상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40일 집중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내피림 운동이냐 성령 운동이냐 지금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이 버닝맨 축제라고 해서 미국의 소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 각층의 서밋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상도 하고요 이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명상 운동이 아주 세련되게 브랜드화 되었어요 Wisdom 2.0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글로벌 마인드풀네스 서밋 여기 보면 237 치유 서밋 다 들어가 있죠 개념이 그러니까 세상의 3단체 사람들도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 소위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접근해 들어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명상이 유행을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이런 집중이 도움이 된다 고대의 지혜와 IT 기술을 섞어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Wisdom 2.0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 IT의 만남 이 고대의 지혜는 뭐가 포함되냐면 고대의 영성들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각종 신비주의, 인문의식들 이런 고대의 각종 오컬트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불을 훔친 사람들은 세상의 서밋들이 어떤 영적 집중을 하는가에 대한 다룬 책인데요 여기는 엑서시를 얻는 네 가지 힘이 준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 신경생리학, 양리학, 기술력 이것이 접목이 되어서 절제된 마약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쾌락을 느끼고 뭔가 초월적인 의식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이걸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60, 70년대 히피 반문화운동을 했던 미국의 엘리트들은요 사실 허버드대 교수인 이 유대인 학자가 그 당시 몇 종류가 안 됐던 마약을 100가지 종류로 늘렸어요 이게 바로 60, 7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보금을 놓치니까 유대인을 통한 많은 재앙이 확대재생상되죠 이게 하버드 황가클럽이라는 책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요 한 해 마약 중독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2만 7천명이래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귀국한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마치고 돌아온 법 철학을 공부하고 온 랩렌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미국은 이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유대인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약의 대중화입니다. 마약의 제도화입니다 그래서 마약이 의료용어로 합법화가 됐죠 그것도 사실 빈 곳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데 더 제도화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게 미국에서 서밋들이 유대인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음성적으로 마약이 굉장히 많이 심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중독이 이제는 사상과 문화와 여러 가지 콘텐츠에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과몰입 상태 그리고 선택들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우리 뇌가 퇴화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만든, 삼단체가 만든, 알고리즘이 만든 세계관,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제한적 집중, 의식적으로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길들여지는 나도 모르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래서 가상세계와 사실상 24 상시 연결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보좌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시공간을 초호하라는 비밀로 2, 3, 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각종 이런 콘텐츠 중독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20년 동안 보면 몸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실험,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쇼핑 중독 이제는 플랫폼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면 정말 편리하죠 그러나 또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 아시죠? 여기저기 돌아보게 되고 가격 비교한답시고 하나 사는데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보내다가 안 사도 될 거고 굳이 다 담다가 또 사게 되는 이런 쇼핑 중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식과 가상화폐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뭔가 내가 뒤진다라는 어떤 것도 속에서 2, 30대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충분한 준비 없이 공부 없이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른 것도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이다, 비투다라는 이런 현상들도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무너지게 될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면 사단의 나라 어딘가에 중독되고 빠져들고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명상이라든지 사단의 그런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딘가에 노예포로 속국화시켜간다는 거죠 세상은 발전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인가 갇혀가고 있고 잡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흑암혼동 공허 해결하는 수단이죠 무엇인가를 집착하고 임시방편적인 구원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의 대체물로 볼 수 있죠 오늘날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의 대부분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육신적 욕망과 사실 결부되어 있습니다 혼동과 공허와 흑암으로 채워진 우리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내 힘과 내 의지와 정말 내 힘과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위한 임시방편적이고 인위적인 몸부림을 칩니다 또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안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타락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휘둘리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재미와 흥미를 만족시켜주는 새로운 경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등장하는 각종 플랫폼과 콘텐츠들은요 임시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장세기 3장에 나타나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아당과 하바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두려움에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없구나라는 인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있구나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충족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없구나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첫 번째 문화 산물이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자기를 가려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는 수단이죠 돈으로 가리기도 하고요 명예로 가리기도 하고요 자존심으로 가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로 가리고자 합니다 삼단체는 그걸 잘 발전시키죠 그러나 그 이면에 인간의 흑암운동 공허의 영작상태는 더 악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과 구원사역과 세계보구마를 이뤄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뇌필임 운동 대신 그걸 막을 수 있는 성령 오직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로마를 본 것처럼 앞으로 삼단체가 이끌 성공을 내다보고 대비해야 된다 로마는 이미 성공했다 삼단체가 가져올 실패가 있다 틀림없이 온다 그때 이 삼단체를 통해 시대적 위기가 온다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세상은 세상 나라는 육신적으로 풍성해지고 발전합니다 4차 산업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사람들이 어떻게 더 공허해지고 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며 중독되어 갈 것인가 또 명상운동 각종 엑스터시 운동 마약 여러가지 중독들이 나타나면서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후유증을 전도자는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줘야 된다 바울은 이걸 막았다 바울의 우손들 후대들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250년 만에 끝낸 거다 이런 흐름을 읽고 미리 읽고 있어야 된다 이걸 깨달았다면 굉장한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인생 전환점을 맞이한다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전 운동이 진짜 본격화되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요? 후유증이 본격화되어질 때 이 보건방주가 딱 준비된 곳에 하나님은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 앞으로 세 가지 후유증이 온다 종교 후유증, 지식의 후유증, 경제 후유증, 3단체 후유증, 4차 산업 후유증이 온다 영적 문제 시대가 왔다 여러분 때는 더 심해질 거다 4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날 정신병자 꽉 나올 것이다 여러분의 때가 온다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오히려 치료받으러 올 것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 무너진다 시대 살리는, 사람 살리는 수역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찬스다 앞으로 랩렌트 시대가 온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할 줄 모르면 앞으로 아무 힘이 없어진다 완전 기계의 종이 된다 계속 발전하면 무시무시한 시대가 올 것이다 분명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차 산업의 후유증을 막는 기도 계획과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3단체가 되들고 있다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번 랩렌트 대회에서도 핵심은 그거죠 시공관 초월의 비밀, 보좌의 변경, 2, 3, 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걸 실제로 찾아서 누리도록 해라 전도자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걸 말씀하세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봐라 우리가 일단 내 능력 아니라 내 수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을 원내서 하시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영적으로 집중해라 우리 랩렌트들이 믿음이 잘 생겨라고 질문했더니 당연하지 믿음 하나에만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었지 않냐 믿음에 관한 책 한 권도 안 읽어봤을 테고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도 성경에서 다 찾아보지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파고들어 보려는 거죠 누구나 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랩렌트가 찾아낸다면 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다민족 교회의 랩렌트들이 앞으로 미래의 보금 대통령 각계각층의 서밋 지도자들로 기도하고 있다면 무얼 찾아내야 된다? 바로 기도의 비밀 영적 서밋에 집중하는 타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만의 기도의 줄을 잡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멈추는 시간을 가져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5분만 가져라 이번에는 10분만 가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키는 뇌를 살려야 된다 그게 호흡이다 눈을 감아라 그러면서 집중하는 것이 가장 키다 여러분들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 거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진짜 나는 서밋이 될 거야 이런 언약을 잡았다면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계속 집중하면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밋 타임과 자세의 그릇을 준비해서 조금 식기도 하다가 어느 날 시동을 계속 걸다가 어느 날부터 24가 편집되어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정시기도 집중기도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다가 안 되다가 반복하지만 계속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수그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랩렌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게 아주 행복해지고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굉장한 힘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미리 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응답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야말로 풍랑망란 시대 앞으로 더 큰 풍랑칠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구원의 복음의 전도선교회 방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민족교회가 그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지역과 민족과 또 237 나라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전체 로드베이 있습니다 제1, 2, 3, 4, 5, RUTC에 대한 이미 로드베이 나와 있어요 1RUTC는 뭡니까? 모아서 모여서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을 각인풀이 채질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흩어집니다 파송합니다 우리 랩랜트리 각계각층이 앞으로 영적 대통령으로 지도자들로 파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3, 4RUTC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치유하고 서미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4RUTC는 각 분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전 역사적인 시대와 미래를 두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 후유증을 대비해야 되는 것 이 시대가 구조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4차 산업에 큰 후유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함께 로컬파라가 연합해서 우리가 다민족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도 제자들과 랩랜트리 원내스되어서 우리는 후유증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또 본질이 잃어집니다 또 사라집니다 또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지 않도록 보금운동, 전도운동, 전도자의 언약, 전도자의 한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치솟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의 유사를 남겨야 되고 기념비적인 성전 건축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도의 박물관도 필요하고 알류띠시를 곳곳에 세우는 이유도 이 언약의 치솟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소께서 이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리소가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의 몸 된 교회 역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대사 역할을 해야겠죠 오늘날 3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금 빼놓고 내피림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은 더 큰 영적문제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소를 머리 오직 그리소를 머리로 하여 정말 이 지역과 민족과 전세계 앞에 우리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그리소 삼중주계의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랩렌트를 키우고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이 교회 자체가 삼중주계의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 했습니다 옛 운명을 새 운명으로 바꾸는 안식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치유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참된 힘을 얻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참된 나를 발견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며 참된 실력을 갖추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참된 성공으로 전도선교를 돕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 랩렌트들이 또 오프라인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진출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메타버스와 같이 이 가상세계에서도 빛을 빚을 수 있는 그런 랩렌트들과 성교사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 플랫폼의 237 치유 서민 성교사들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 중에서 일어나서 많은 곳에 전세계 2억 명이 접속하는 저 제페토 현장에서도 보금에 답을 주고 치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응답에 정말 세상 나라만 아니라 사단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는 우리 다민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